이의 방이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좀 기조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내 방이네 이건 어떻게 되었나요? 으악! 잔뜩! 버려 아 막아줄래 3 2 3 3 4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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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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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8 8 8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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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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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8 9 9 9 7 8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0 12 12 제발 살아라 살아라 아직 나한테 희망이 있다 쟤랑 겹출을 안 돼 혹시 나중에 될 때가 있을지 몰라 그래 마다 야레로 흠 흠 흠 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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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V 아 이거 좀 우기잖아 좀 흠 왜 왜 얘가 맞지? 그래 진짜 맞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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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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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신임은 뭐니 신은 그 녀석은 어디에 키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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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잠깐만 시야 너 중2병을 너의 중2병을 잘 표현하려면 그 그 그 저 비행선 위에 당당히 서있어야지 어 자연스럽게 막 어 꼭대기에 당당히 서있어야지 왜그래 너의 중2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거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괜히 목소리 에코넣지말고 높이 주멍 ourt 4 저녁 어 4 Kay both 너는 7組의 소군을... ...끼리 만날 때가 될지... 지금... 진짜... 모두, 끌어져! 근데 누구지? 누가 사이핑한거지? 그니까 딱총으로 아무리 역시 저격총이 짱이야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어 아니 남은 나는 그래도 C인줄 알았는데 대 Ada 선배 신분 빨 어? 루퍼스인가 설마? 아니 잠깐 올리바르트인가? 잠깐 올리바르트 아 넌 왜 또 여긴 왔어 올리바르트 렌코 나이스 타이밍 그로우니 조르주 센파이로 よかった 無事だったか 어 そっちこそな しかし 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たな ああ さすがに予想外の結末だね あれがテロ組織が所有していた最後の飛行艇か うん 역시 반다크는 정말 전혀 와 흔들림없는 성우가 없어도 흔들림이 없어 大切な男性 それより状況を整理しよう そちらの士官学院生たちの行動の正当性は私が保証する 依存はないかな 依存はないかな いや 거들っと도 안ば ん? 응? 응? 전가 하아 よ よかった ああ ああ さらに公山所有者である公族 アルノール家の名ももとに この場の全ては私が預かる 両方軍の諸君は速やかに撤退を 鉄道憲兵隊の諸君は 私の指揮官に入ってもらうぞ はい マイロード そしてその後の事態収集は驚くほどスムーズだった オリバルト王子の指揮官 鉄道憲兵隊は忠実に職務を果たせる 残されていた人形兵器は駆逐され 後員たちも無事 全員が解放された しかし 事件がもたらした余波は それだけでは済みそうになかった 両方軍は明らかに テロリストたちの行動を黙認するかのように動き 貴族派が誘致る第一製作所による 鉄鉱石の横流しの証拠も テロリストによって破棄されていた それによって それでも こんなことを見つけた それだけにより 危険な状況がない オリバルト王子は イリーナ会長の全面協力を受けた形で 厳正な調査を行うことを宣言するのだった 자, 그 후 이 라이플 어디든 도력이 들어가는구나 참 대단해 클리어인가? 네, 그 후에 네, 그 후에 그 후에 아카자 요즘 요즘 가장 인기의 네 네, 그 후에 하지만 샤원 크루이거 아마도 아마도 한 번 아니 주인님 아니 너 설마 바람피운거야 샤롯? 주인님이 몇명이야 아니 힐이야 저거? 뭐야 우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잡았던걸 한 턴에 끝냈어 근데 왜이렇게 이 장면이 오글거리지? 아이스메이덴의 신기 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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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론 今回の事態を 最大限に利用されるでしょうが でしょうね 또 한 분은 누구야? 지금은 아직은 제 6장 흑과 은 강철도시에 동원한 자, 갑 1급이 되었어 그렇지 힘들었다 7반 전원과의 인연이 깊어졌다 좋아, 엠마맛렛 별로 원치 않은 크로우 3렛 꺼져 6장과 7장 사이의 내용은 드라마 시대에 있다고 하네요 저 한정판이 없어 아, 한정판으로 생겨낸다 이 3주간의 내용이 드라마 시대에 있다는 거겠지 이제 학원제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그냥 지진겨? 설마? 야, 그래도 명색이 코드기어시 쓰고 있던 애들 우리 다신 나라쿠의 멤버들 모두가 테이토의 바르프레임 규에 엘리보니아 권대 류겐 아마 황궁에서 초대받은 이야기가 아마 드라마 시대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 거 보니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 거 보니까 아니 눈깔이 없어 그렇죠 테이토 그리고 우리 우리 帝都知事。俺たちをねぎらいながらも、両勢力はテロリストの存在をめぐって互いを牽制し、静かな火花を散らし続け、最後には呆れ果てた顔になった陛下に釘を刺されるのだった。 しかし、テロリストが壊滅したことで、彼らを密かに支援したとみられる貴族派は、表だって動きにくくなったらしく、革新派も独立問題でクロスベル方面が騒がしくなったことへの対処もあり、計らずも帝国内部における対立はしばし昇降状態に落ち着きそうだった。 私たちは、大きなテロリストのステージの内容が決定したんだ。 マキアスとユーシスのデュオ、委員長のソロという2曲構成が発展しました。 あ、何がキオーを弾いて! あ、本当にマキアスとユーシスを愛していたんだ。 あ、キロスが… 私たちからは、意論や浪場の声が上がったが、 두 명이서 노래를 쳐하다니 크로우토 엘리오트로 연소 탄또의構成 임팩트 중시의演出의意図을 기가하려니 다른 7組 멤버는 더욱더 낫득하여 최종적으로 본인도 반론시키지 멜레타크 스테이지 내용이 결정되었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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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앙저리카 선팔이가 텍鉱산의 일견에 로그나아코의 욕을 깨우고 토르스 시관学院을 급격 事実上 退각することになった 안돼 앙저리카 노력 바이크 당신이 받을 수 없을까 그는 그의 선팔의 고객님의 고객님의 내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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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바르트 자, 이 여행이 또 드라마 시디에 있겠지? 닥치고 드라마 시디 4라는 얘기겠지. 한정판 4 이 얘기죠. 샀지만 샀지만 일본어를 알아먹을 수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지. 그리고... 10월 21일 학원제 준비 10월 21일 학원제 준비 하핀...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先月から準備を進めて、街に待っていた人たちも多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それでは、これより学院祭の各種準備、設営を始めます。 期限は今日と明日の2日。明日の深夜はなるべく作業を持ち越さ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ね。 みんな、怪我をしないよう、元気に張り切っていきましょう。 良くなったい、学校の祭を祭の中に行く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 悪くない。 私はこれにくださったり、私は一度であったことを知ってください。 次の動画をお会いしましょう。 이번 버름동안은 정말 무시무시했어 신경쓰지마 나중에 안쓰는걸로 보답해줄테니까 넌 절대 전투를 할수없을거야 왜 서로 마지막에 서로 둘이서 키스신이라도 있나 왜이렇게 힘들어해 둘다 정말 파멸의 두호네 솔직히 살았습니다 그보다 크로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었으면해서 겸사겸사 구교사의 상태도 체크해둘까싶어 어 그때는 잘부탁해 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맡겨주세요 자 과외활동의 봉투 10월을 받았다 아 뭐야 이거 벌트부터 퀘스트야? 요식업 허가증 배달 학원제에서 음식 영업에 필요한 허가증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집 라디오에서 학원제 특집 방송을 하는데 안에서 축제를 내놓을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지 않는 곳이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잘못된 배달집 우리 반에 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학원제 준비로 매우 바빠서 배달차를 대신 가져다 주었으면 해요 아하 정말 짜증나는 것만 있네요 그런데 트리스타의 상점과도 꽤 협약해주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트리스타 방면도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리허설은 이제부터지만 하지만 가족들도 오게 되었으니 알 수 있을 만큼 해보려고요 그 안젤카 선배님도 보러 오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역시 무리일까요 음